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벗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벗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비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두 채날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에 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 고난 깊숙이 우리가 동참할 때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번 올해는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 날짜 일주일 동안 날짜별로 있었던 요일별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며 오는 부활주일에는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유별난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 이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유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이 새끼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유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정말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돌에 맞아 돌무덤이 돌이 돌무덤이 될 정도로 그런 많은 이 돌을 맞기도 하고요. 또 퇴장을 맞아 곤장이죠 우리나라 말로 퇴장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당시 40에 하나 감안 매, 39번이죠. 이런 곤장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40차례 곤장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감안,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맞을 정도다. 이거는 뭐냐면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곤장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분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바울을 움직인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열정적인 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그토록 수고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토록 열심히 유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을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의를 하다가 퇴장을 맞는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수고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괴수였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거의 마감이 될 즈음에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자기의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그게 디모드 우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또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드 우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목회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정말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너가 발가벗겨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너가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드야 너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영적으로 무능력해질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기 잃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내 시계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마치 악세사리처럼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십자가 귀걸이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로맨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시죠?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 사형틀은 무시무시한 흉악범들 그 범죄자들 그 사형에 처한 자들이 바로 이 비참하게 죽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중본자들이 죽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녀도 마치 너가 저 십자가에 죽는 저 사람과 저 흉악범과 너는 한패이지 너는 같은 도당이지 그러면서 그를 너 이리 와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십자가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곁에는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어떤 담력을 가지고 무슨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십자가 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야 저분이 바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저분은 이렇게 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셔 내가 그분께 생명을 걸었어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십자가 곁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제자임에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곁에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형 온도가 되는 순간만큼은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도망친다고 해가지고 나랑 예수님이랑은 그냥 이제 끝이야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 곁에 있고 싶은데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못해서 제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내 모습이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도망을 갔겠어요. 울면서 뛰어갔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 50절 말씀해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써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홋,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홋,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 패이지 너도 같은 편이지 너 이리 와 하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니까 옷이 잡히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내가 지금 발걸 벗겨져도 내가 지금 내 목숨 살겠다 살리겠다 내 생명 구하겠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그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간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면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서 다 도망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범죄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이 로마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십자가 앞으로 온? 누가 저 예수와 같은 패인가? 눈을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예수님과 한 편입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면서 저요 저요 나요 나요 하면서 그 앞에 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상식입니다. 누가 이 위험한 십자가 앞에 그 험하디 험한 십자가 앞에 그 흉악한 십자가 앞에 누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저 십자가 곁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그 곁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그 곁에 가야 되겠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십자가 곁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은 특별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참여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은혜 받았어. 누구든지요. 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더더욱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지만요. 더욱 명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이 제자들은요. 열두의 제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이들도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의 거리 십자가와 우리의 거리는 은혜와 담비려 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와 십자가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십자가와 나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십자가까지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그때에 전부 도망가는 그때에 십자가를 다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때에 오히려 지금 거꾸로 십자가를 향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자 4명이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도 약한 사람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 당시 상황에 여자는요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약하디 약한 정말 별 볼일 없는 재판장에서도요 여인들의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시니까 보니까는 여자예요.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밟아버려도 누가 밟았다고 야단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냐? 남자라고 강하고 용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자라고 용기 있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용기 있고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갔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에 여인 4명이 갔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5절 보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죠. 이모와 다른 성경에는 살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요. 이렇게 네 여인이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육신적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감정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누가 보곤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동정녀 마리아는 내가 비천한, 마치 비천한 계집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비천한 여자아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자기의 그 비루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 보곤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뤘다. 내가 비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한 여인에서 복이 있는 여인으로 내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시며 극률하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비천한 여정. 하나님이 이 여정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머니이기 전에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은혜가 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도망가든지 도망가지 않든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매가 또 나오죠. 네 명 가운데 살로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살로매는 왜 그곳에 갔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버의 아내가 나오죠. 글로버의 아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버의 어머니도 그곳에 갔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인들도 아무도 가지 않는 여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위험천만한 곳까지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이 네 명의 여인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여인 중에 하이라이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십자가 밑으로 간 겁니다. 그 위험천만한 그 십자가 밑으로 갔더니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보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곤 8장 2절 보여주실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일곱 귀신 걸렸던 여인이에요. 과거에 일곱 귀신 걸렸던 이 군대 귀신이 걸린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곱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좀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 이상자인지 몰라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마을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잖아요. 한밤중에 하얀 소복을 입고요. 머리 풀어 헤치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한두시에 피아노를 꽝꽝 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아 정신 이상자인가?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인가? 목매 죽은 사람은 목매 죽은 사람 그 시신을 불쩍불쩍 뛰어다니는 그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또 무덤 사이에 옷을 벗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다니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정말 잔인한 것은 동네 아이들이 또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막 돌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귀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만신이라고 부르는 무당이 있었는데 저 무당을 죽여라 죽여라 칼로 죽여라.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칼을 가지고서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꾸만 뭔가 귀신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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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히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해요? 일곱 귀신 들려서 살았던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귀신 들려서 사는 것보다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종교적인 나라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듯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성애가 있어도요. 아무리 부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아너킬링이라고 하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로 할지라도 그 형제를 할지라도 친척이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명예살인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더했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는데 내가 어찌 안 버릴 수 있겠는가?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서 살아가죠. 피트성이가 되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 여인도 분명히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마치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 조롱하는 듯한 이 언어의 돌멩이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람들은 다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가오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순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이 싹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한마디에 귀신이 놀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거짓말처럼 그 여인의 표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흉악한 정말 그 곁에 있으면 같이 너도 한 패거리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붙잡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세상에 어떤 무서운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한 막달라 마리아는 단숨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받았던 은혜를 마리아들 제자들처럼 잊어버렸다면 멀리 멀리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이 마리아는 은혜를 더 받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이 도무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는 게 누군가에게는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 타이트한 24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하면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만 불, 20만 불짜리 고급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름에 그 창고가 은혜가 빠졌기 때문에 은혜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금치기도 사랑하셨어요. 어찌 보면 좀 편해하실 정도로 편해하실 정도로 아주 이 다윗을 두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제 너를 응답해 주었으니까 오늘 너를 응답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응답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내가 두드리면 너가 두드리면 너가 구하면 너가 찾으면 너가 정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뒤부터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만나 주시는 것이기에 불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만나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난히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많이 있어. 솔로몬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스루파벨 성전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찾고 계시냐면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러니까 들로산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다윗의 장막 그것을 내가 정말 그립다.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왜 좋아하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요.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왜 만드셨는지 그 은혜를 다윗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 그 뭐라 그래요? 그 영화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다 그냥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과거 청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고르는데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또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 이오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버지도 돌보지 않고 형들도 돌보지 않고 형들도 나를 시기하고 아버지도 잊어버리는 우리 집안은 마치 볼품없는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십자가 곁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는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참한 인생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갔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민숙이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격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합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숙이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만나가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어가지고요. 그 은혜, 감격, 감동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면서 다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감격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뭘로 변했어요? 하찮은 것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이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영죽을 나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한 번이라도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성을 부르는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고통과 모든 연약함과 내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심지어 드링크 음료수 한 병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세상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은혜가 물밑듯이 다시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회복합시다.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도 vis이 남전모 baseball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을 들여섰어